생숭과 퀀치는 포위되었고 그때 생숭이 인생을 바꿨던 배우자가 등장하는데 정체는 놀랍게도 칭숭이었습니다. 과거 리우칸과 생숭의 격전으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그 여파로 여러 시간선들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생숭을 이기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한 리우칸의 시간선 그리고 리우칸이 패배하고 생숭이 타이탄이 된 어둠의 시간선이었죠. 생숭은 리우칸의 시간선을 융합하기 위해 크로니카로 변장해 생숭과 퀀치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용이군들을 부활시키고 사라지는 생숭 분노한 생숭과 퀀치는 리우칸의 편에 서게 됩니다. 밀리나는 타카탄으로 변했고 어둠의 레이든을 쓰러트립니다. 그리고 어둠의 신대를 포위하는데 하하하하하하 심델은 치명상을 입었고 신델은 치명상을 입었고 밀리나가 어둠의 신델을 쓰러트리지만 신델은 죽어갔습니다 밀리나에게 왕위 자리를 물려주고 죽지만 신델의 영혼은 얼맥의 몸으로 들어가 제로드와 함께하게 됩니다 깨어난 용의군들이 타이탄 생숭에게 합류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했고 류칸은 패배를 직감해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생숭이 묘수를 제안하는데요 바로 다른 시간선을 찾아가 동맹군들을 모으자는 계획이었죠 이 계획은 시간의 수호자만이 가능한 일이었고 게라스는 이 날을 대비해 힘을 차지하지 않고 모아놨다고 말합니다 류칸은 다시 힘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타이탄의 힘을 숨겨둔 불의 신전으로 향합니다 그 시각 타이탄 생숭의 부하들은 거대 포탈을 통해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시각 타이탄 생숭의 부하들은 거대 포탈을 통해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신세계 전사들은 포탈을 막기 위해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신세계 전사들은 포탈을 막기 위해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신세계 전자들은 도구로 퍼획 1D 아멘 신세계 전설 신세계 전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둠의 샤오가 사원 포탈의 원동력인 걸 알아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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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